아 온다 온다 오 문어 자 여러분 오늘의 미끼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읽으십시오 네 이렇습니다 순두부 이렇게 순두부를 망탱이 다 짜지고 하나는 대왕 통발에 다 넣도록 하고 하나는 반반 나눠가지고 스프링 통발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짜주세요 느낌이 좀 이상한데? 마지막 대왕 통발용 약간 슈크림 같다 먹어볼래? 아니 이렇게 안보고 넣어주고 안보고 던져줄게요 나도 까불지마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야 바로 앞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완벽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오늘 레전드예요 요새 자바리하고 능성아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는 아니지만 쓰레기가 있으면 챙겨 갈게요 쓰레기 챙기고 그거 없어 내꺼데? 아니야 내꺼야 내꺼야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그리고 헌터팡도 왔어요 콜리도 오고 그리고 통발 올려봐야 되겠죠? 근데 미끼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바로 가서 올려볼게요 너 뭐야 미끼? 그거잖아 뭐? 그거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야 런터팡 이거 올려 이거 뭐 들었으면 좋겠어 너 너 뭐 잡을 수 있는데 나 뭐 문어 주치 다근발이 다 잡지 어, 벙터 꽝이야 얘야 얘? 어, 구석탱이 걔 빠지면 큰일난다 아 쟤 뚱뚱해서 빠질 것 같은데 언제 툭하면 밀어볼까? 따라라라 뭐죠 오늘? 뭐야 왜 미스 났어? 아 여기 불어서 어, 아 지냈네 야 니 빨아줄거야? 아, 그래 야, 온다 온다 오, 야, 문어 야 이 씨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미키 문어 찌긴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개 큰데? 아니 근데 야 진짜 크다고 미키 문어 찌지 진짜? 야, 털어봐 털어봐 야 롱톱봉 야 봤지? 아 아 쏠존기 뭐야 야 이거 키로 넘어 문어가 이야 어이 야 3키로 되겠다 3키로 야 아니 미키야 뭔데? 야야야야 기억이 안나 미키가 잡아봐 야야야 뭔데? 야야야야 야 롱톱봉 잡아 야 너 물려 야 너꺼야 너꺼야 너꺼 야 대박이다 야 니 뭐하는데? 뭐하는데? 아니 무슨같이 왜 둘다 쳐? 야 얘.. 야 안돼! 야 진짜 안돼! 야 근데 와.. 아 여기 잡아야 여기 여기 딱 위 잡아가지고 아니야 대가리 뜯겨 대가리 뜯겨 대가리 뜯긴다고 야 얘 진짜 안돼 아니 보여줄게 나봐 나 해봐 해봐 어? 뭐하는거야? 야 뭐야? 야 라이크는 좋네 야 보건이 진짜 크다 야야야야 야 때리지마 때리지말라고 때리지말라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게 말이 돼 근데? 우리 보건형 상침 안해요 아 잠깐만 둘 다 고맙다 해야된거 아니야? 잘했어 할일했으니까 가 가 가 이제 야 우선 여기 놔봐 요거 좀 빨아줘 자 우선 넣어놔 야 뭐 어떻게 안될거 같아 와 이거 놔둬야 놔둬 야 이거 봐봐 야 끈적끈적해 야 탈출해 탈출 야 이리와 너 들어가 있어 야 야 돌로 둘러가 진짜 왜 필요없어 진짜 냅둘고 솔종계는 우리 또 콜선생 솔종계의 어머니잖아요 제가 너 남자 아니었어? 어? 제가 솔종계의 어머니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독이 있던가 말던가 독이 있던가 말던가래 야 여러분들 절대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얘는 해파리맨이어서 그런거에요 모든 독에 면역이 있습니다 아잇 황생 진짜 귀찮아 죽겠어 어? 야 이 끼들아 어? 아이 팔딱이지만 살려준다고 뭐야 아직 3마리 하나 더 있었어? 빨리 살려줘 가 이 새끼야 어? 팔딱이면 안살려줘 팔딱이면 안살려준대 야 한번 쏘여 나는 쏘여도 의미가 없다니까 쏘여야 재밌지 드롱 여기 바다 아니야 어? 살려줄게 형이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가고 문어 다리 하나만 줘 두개 짓게 두개 문어 색깔이 아니야? 문어 다리 하나만 줘 두개 짓게 두개 고마워 다음토바 올릴게요 대왕문어 또 들었으면 좋겠다 올려봤자 쏘여종기야 이랄꺄야 얜..얘는 좀 기대없다 쏘여종기 아니면 쥐쥐 조그만거 로마 랄꺄 원래 자기만한거 나오는거 알지? 뭔데? 뭔데? 빨리 빨리 올려봐 빨리 올려 줄길이 좀 봤지 아 줄길이 본거지? 어? 두 마리 올라오거든? 어? 걸린다 야 뭐야 뭐야? 꽝 꽝 야 뭔데? 왜 안올려 왜 안올려? 아니 저거 뭐하나 있어 뭐하나 있어? 이거 뭐하나 있는데? 너가 좋아하는거 내가 아래쪽에 쏘여종기 있다고 진짜 쏘여종기 있어 아 그래도 크다 이게 크다고? 크다 위에는 좀 위험하다 혼난다 어 이 새끼가?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새끼야 오 이거 완전 발광을 하는구만 이야 수염 수염 매번 보내줄게요 가라 쏘여종기가 너무 많아 요즘 요즘 쏘여종기가 되게 많이 드네 자 마지막 대왕통발 이게 정말 기대되는거 갈게요 우리 보고형 진짜 대왕통발 오랜만에 올리죠? 네 무조건이야 여기 뭐 들었을거 같아? 여기는 뭐 물고기가 많이 들잖아 응 틀렸어 그럼? 여기 피문어 30키로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무거워? 피문어 30키로 있으니까 무겁지 여기 돌문어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피문어 내가 넣어놨어 여기 야 뭐가 엉켰어 아 올라온다 올라와 여러분 보이는데 아직 뭐가 보이진 않거든요? 어 오는데? 에헤 다 엉켰네 야 힘으로 올려 힘으로 올려 그렇지 자 간다 야 뭐야 뭐야 눈발이야 능성어? 놀래미? 능성어 아니야? 야 자발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야 얘는 뭐야? 그 옆에 아 그게 중요한거 아니야 한번 꺼내볼게요 야 무슨 미끼였지 이거? 몰라 기억이 안나 진짜 야 순두부 아니야? 다 빠져있잖아 이야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싱싱한 쥐치 형 집에 뭐 사포질 할 일 없어? 없어 없어 야 나 손톱 좀 사포질 해야지 뭐하는건데? 아 아니야 얘 뿌리 좀 굽었네 아 안세워져 얘는 세워지잖아 그러네 그치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치 살려줄게요 더 좋은게 들어서 이거 총알이니까 잘 봐야돼요 여러분 총알 총? 아니 총? 가라 아이 그리고 인상어? 망상어? 얘 망상어야 인상어야 나도 모르겠네 일단 둘중에 한마리인데 저희는 어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방생해줘 잘가라 얘는 가라 얘는 얘는 뭐야 이게? 용치종류인데 특이하게 생겼다 어랭이인가? 어랭이야 얘가? 어랭이인데 용치종류야 어쨌든 야 무늬가 특이해 야 이거 뭐야 위에 완전 뾰족한데? 독있는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좀 불안한 고기는 빨리 살려줘야돼요 빨리 방생해 가라 가라 그리고 우리 주위공 야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얘 지금 어 이거 봐 풍질을 장난아니야 얘 가만있어봐 형이 형 좋은거 보내줘 야 이빨도 무섭게 생겼죠 살짝 들어서 우와 우와 자바리 사이즈 너무 좋거든요 이빨도 엄청 무서워요 와 눈 봐봐 형 초록색이야 눈 초록색이야 외국에서 온 애 아니야? 여러분 일단 얘도 킵하도록 할게요 팔딱이면 제 손 다 베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야 오늘 먹을게 너무 많은데? 일단 넣어 야 넣어주고 와 여러분 생각이 났는데 이거 저번에 순두부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두부가 없어지고 저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야 말도 안돼 이거 나 두부 가지고 낚시할게 이제 두부 사 두부 사 두부 어떻게 끼려고 그럼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오늘의 미끼는 기다려봐요 오늘의 미끼는 이게 뭐 문어 머리 아니야? 문어 맛박 문어 맛박 문어가 들었는데 문어 맛박이 들어가봐야죠 이것도 추천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어 넣어달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쏙 이야 이거 다리 어떻게 했어? 어 다리 제가 씹어 먹었지 아 다리도 맛있는데 이 작은거는 스프링에 하나씩 넣어 주도록 할게요 대왕의 큰거? 응 이렇게 내장이 있어? 없지 소망내 가지고 냄새가 잘 나도록 이렇게 스프링 스프링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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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실화네 이 정도면 몇 킬로야? 1.5kg? 1.5kg? 아까 그 정도? 그치 이야 이렇게 머리 벌려서 문어 넣어주고 입구를 묶어버려 그리고 오늘 통발에다가 문어 머리를 넣고 가운데로 몰아주고 던져주고 이러면 30kg짜리 문어 또 들어 30kg? 돌문어 30kg 없어 야 뭐하는건데? 야 뭐하는건데? 야 뭐하는건데? 아 들어갔잖아 왜 이러는거야 오늘? 넣고 던지면 돼요 네 던져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성의가 없어? 아 내가 큰거 잡았잖아 아 맞아 형이야 형 아 형 형 발이 안준다 아 형 형 줄 좀 던져주세요 아 나 줄 좀? 네 던져주세요 갑자기 공손해졌어 됐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사각동발 누가해요? 내가 줘요? 어 네 잡았어 자 사각동발에 진짜 큰 문어머리 형머리만 해 슝 아 진짜 미스 아 형 왜 뒤로 가 마지막 미스 아 들어가 잠가주고 우리 보고요 오랜만에 사각 올리더니 적응을 못해요 하나 둘 셋 들어가고 줄 한번 땡겨주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레기 챙겨서 우리 자발이와 문어 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큰 문어하고 무서운 자발이 가지고 갈게요 맛있겠다 자 갈게요 안녕 아 이거 뭐야? 가자 빨리 와 자 여러분들 요즘 통발이 점점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다금발이라고 불리는 자발입니다 자발이는 굉장히 고급 생선이기 때문에 다들 회로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문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회로 못 먹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자발이 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분명히 또 자발이 구이 먹는다고 또 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자발이 튀김 먹었고 자발이 회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요리로 자발이 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자발이 손질 고고싱 자 저번에 집에서 비닐 치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비닐 쳐야지 요건 제가 먹을게요 자 비닐 한번 쳐볼게요 조심히 쳐야 돼 엄마한테 혼나거든 자 여러분들 비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좀 켜도 엄마 모를 거예요 자 비닐 싹 다 쳐주고 올게요 자 조심히 비닐 치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세게 쳤어요 색깔이 원래 이색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장 따줄게요 똥꼬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딱 끊어줍니다 이렇게 내장이 나오거든요 이거 싹 다 제거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피 때 이렇게 피가 있는 게 혈암 유 자 이런 건 이런 솔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 완료된 자발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쁘게 비닐 다 치고 내장도 깔끔하게 제가 아가미는 제거했어요 자 고급 생선이니까 또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제껴주고 이 뒤로 머리를 우선 제거해줄게요 써는 소리부터 달라 반대쪽으로도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제거해주고 머리는 버릴게요 와 고급 생선이어서 그런지 살 두께가 달라요 두툼합니다 자 오늘 메뉴는 구이인데 그냥 구이를 하기 좀 애매하고 한쪽은 그냥 굽고 한쪽은 양념을 해가지고 한번 구워볼게요 자 여기에 기스를 내줘요 콜리한테 배웠거든요 기스를 꼬리까지 뼈 타고 가야 돼요 뼈 타고 자 이렇게 하고 이 사이에다가 쓱 부드럽게 쓱 부드럽게 쓱 오우 이거 비싼 애니까 잘 해야돼 이렇게 깔끔하게 포 한쪽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완벽하게 떴습니다 이 살 두툼한 거 봐봐 이 바리과 애들이 맛있어 자 반대쪽도 똑같이 떠줄게요 자 여러분들 반대쪽 약간 삑살이 났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진짜 잘 뜨내고 얘는 살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뜨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위가 날아간 거예요 이 부위 자 구이도 기름이 들어가니까 수분을 쫙 빼줄게요 자 해동지로 바리과 애들이 생선이 약간 무른 거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준비된 후라이팩 올리고 불 켜주고 기름 조금만 자 준비된 자바리 고급 생선구이 투입 자 이거 또 소리가 기가 막히거든 또 이야 오 얘들이 말려요 자 여러분들 애들이 말렸어요 이게 껍질 있는 쪽부터 구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살이 두꺼워가지고 안 펴져요 이렇게 필라 그래도 안 펴져요 망했네 자 이렇게 세워서 삼겹살집 가면 이런 거 아시죠? 약간 세워서 자 고급 기술 어뜨거 어뜨거 이 자바리들이 살이 두껍기 때문에 안쪽까지 있거든요 자 한쪽은 갈치 조립용 양념을 한번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제가 저번에 이 양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야 이거 미쳤다 이거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파슬리 자 이게 들어가야지만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또 비주얼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이야 완벽하다 자 양념 안 한 쪽은 훈제 소금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게 짜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훈제 소금을 여기에다가 이건 좀 많이 해도 안 짜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누가 자바리를 구이로 먹어 복어가 먹지? 자 노양념부터 갈게요 노양념 이 살이 진짜 잘 익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여기 한번 찢어봐야 되겠다 이야 기가 막히다 자 여기 찍어가지고 살짝 찍고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역대급이야 제가 먹어봤던 생선구이 중에 1등은 쥐치였거든요 근데 역전했어요 자바리는 자바리에요 요런 거는 또 애껴 먹으면 안 돼요 크게 한 번에 많이 한번 먹어봐야지 풍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포 뜬 거여서 그냥 먹어도 돼요 이만큼 이야 미쳤어 미쳤어 콕 찍어가지고 맛있게 와 자 여러분들 조기 아시죠? 조기 먹다보면 결이 느껴지잖아요 얘도 결이 있는 친구에요 자 요번에는 인양념 이야 이게 또 죽이거든 또 약간 이야 죽인다 자 이거 조기 맛이랑 비슷한데 조기는 입에 넣으면 약간 부스러지잖아요 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식감도 엄청 찰지고요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달라 자 근데 논양념과 인양념을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솔직히 소금이에요 노양념에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이 밑간에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자 크게 이거 많이 찍어도 안 짜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종 평가를 한다면 조기 업그레이드 맛이거든요 근데 자발이 비싸니까 여러분들은 조기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통발에 또 기가 막힌게 들어오면 맛있게 요리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